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가보개혁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일본에 의한 개혁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가보개혁이 그래도 우리 사회가 근대사회로 가는 데에 나름의 또 역할을 또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보개혁의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렸었던 을미개혁의 내용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개혁의 내용과 또 별개로 여기에 이제 우리 그 정국의 요동치는 변동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들여다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용이 어땠건을 떠나서 일단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외세에 어떤 간섭에 의해서 이 개혁이 추진되었다는 점도 좀 문제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그 이후에도 뭐 아관파천이니 여러가지 정치적 격변 을미사변도 마찬가지지만요. 이런 이제 격변들 속에서 그 개혁의 성과가 제대로 좀 나타나기가 쉽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 우리 가보개혁에서부터 집어가면서 우리 역사 전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개혁은 1894년이고요. 1차 개혁 그리고 이제 홍범 14조 발표 후에 2차 개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정치 행정적인 차원에서 왔을 때 일단은 1차 개혁 때 군국기무처가 설치됐었다는 거 저 부분이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좀 이렇게 섭렵해 놓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시험장으로. 그런데 다 외우기가 좀 버거운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들 몇 가지를 좀 집어보셔도 좋겠는데 6조제가 8아문제도로 바뀌었다라는 거라든가 과거제가 폐지되었다. 또 이제 경제사회 측면에서는 지금 보면은 이제 은분이제가 채택되고 도량형이 통일됐다. 자 그리고 노비제가 폐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온이 금지되면서 과부의 재가도 허용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보시고요. 홍범 14조 발표 후 2차 개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요. 다시 8아문제도가 7부 체제로 개편이 됐죠. 그래서 이 행정조직을 보면서 이게 1차 개혁인지 2차 개혁인지 이런 걸 좀 구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제사회 측면에서는 한성사범학교 설립, 외국어, 학교 관제공포, 사법권과 행정권의 분리 뭐 이런 대목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사법권이 또 분리가 됐다라고 하는 점도 주요하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홍범 14조의 내용을 조금 더 본다면요.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제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항상 여기서 이제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자주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지만 사실은 일본이 개입을 함에 있어서 이를테면은 자기네들의 의지를 더욱더 굳건히 반영하기 위한 자기네들의 세력,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때는 보면 이제 청일전쟁의 끝머리고 그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청하고 조선의 관계를 끊어내려는 이런 의도가 담겨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이게 트릭이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라고 하는 게 청나라에 의존하던 우리의 어떤 이 저 흐름들, 기존의 어떤 외교적인 측면들을 떼어내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뭐 그리고요. 이제 여기 보면은 어떤 체계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이 조선이 당시에 보면 외척 세력들도 굉장히 많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떼어내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대목이 왕실의 사무와 국정사무를 나누어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대목도 있습니다. 국정과 왕실의 운영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전에는 체계가 없이 막 섞여서 운영했단 말이에요. 섞어서 이런 부분들을 떼어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의정부 및 각 암훈의 직무, 권한을 명백히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납세는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조세징수와 경비지출이 모두 탁지암훈, 탁지암훈의 관할에 속한다는 대목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탁지암훈, 이 암훈들 중에서 탁지암훈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머지 것들, 왕실의 경비는 솔선에서 절약하고 이로써 각 암훈과 지방 간의 모범이 되게 한다라든가 왕실과 관부의 일련 회계를 예정하여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홍보험 14조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 기초로 해서 또 이어서 가보면요. 지방제도를 개정하여 지방관리에 직권을 제한하고 총명한 젊은이들 외국에 파견한다라고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이 대목은 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등용의 길을 넓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제도 폐지도 있었고 신분제 폐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기반에 두고 능력 위주의 인재등용의 기회를 확대한다라고 했던 대목까지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을미개혁을 또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청나라하고의 관계가 떨어져 버린, 어떻게 보면 끈이 떨어졌죠. 이 민씨 일가, 특히 이제 명성황후, 민비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일본하고는 관계가 썩 좋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청나라하고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리니까 공포에 입사였겠죠. 그래서 러시아 쪽하고 이렇게 결탁이 되어져 갑니다. 친 러 세력들이 또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이런 과정들이 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명성황후 민씨 세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을 또 배제하려는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게 된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 입장에서는 또다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을미개혁이 올 때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보면요. 청일전쟁이 일단 종결이 됐죠. 시모노세끼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일본이 라우뚱반도를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세력이 너무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했던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여서 일본의 라우뚱반도 점령을 무력화 시켜버립니다. 이것을 이른바 우리가 상국간섭이다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친너 내각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을미사변을 일으켜서 명성황으로 시야기에 이르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이 단행했던 일본이 또 주도해서 단행했던 개혁이 바로 을미개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을미년이 1895년 아까 우리 가보개혁에 이어서 1년 차이죠? 을미개혁이 또 단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 가장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애가 바로 단발령의 시행이죠. 이 단발령의 시행이 또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오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종두법이라든가 태양력 사용 같은 것도 또 같이 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을미개혁이 단행됐던 이런 것도 한번 봐두시고 그러니까 이제 친일정권이 친너정권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친일정권으로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이 가보개혁, 을미개혁 과정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보개혁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 을미개혁이 끝자락에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어떤 전국의 흐름 속에서 러시아도 이 한반도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또 이제 확대하려는 이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명성황후시의 사건을 겪으면서 상당히 많은 또 공포감에 쌓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왕이 처소를 옮긴다는 의미의 아관파천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관파천이 일어나게 됐고요. 이 아관파천으로 인해서 다시 이 정권의 향방이 친너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은 이제 이에 감사함으로 러시아에게 어떤 이권사업 같은 것들을 막 떼어주게 됐는데 그런데 이게 러시아에게만 이권사업을 떼어줄 수 없었던 것이 우리 보면은 기존에 다른 나라들하고 조약을 맺을 때에도 최해국 대우라고 하는 이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에게만 이권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도 여러 가지 철도부설권, 광산채굴권, 삼림, 또 이제 벌목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나눠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아주 끔찍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우리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권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외세 간섭과 개입, 수탈 이런 것들이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도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나라들이 어디를 어떻게 우리나라 이권에 개입하게 됐는지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독립협회 활동이 좀 두드러집니다. 독립협회 활동. 자 독립협회는요. 서재필이 중심이 되어서. 서재필이다 그러면은 전에 갑신정변에 가담했던 인물인데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박사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면조치 이후에 귀국을 해가지고 이 독립협회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독립협회는 여러 다양한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죠. 영업문자리에다가 거기다가 독립문을 건설했다. 독립관 같은 것도 세웠고 그리고 또 독립신문 간행도 했습니다. 입헌군주정을 주장했고요. 나중에는 좀 이제 모함을 그것 때문에 입헌군주정인데 사실은 왕을 패한다라는 모함을 받아가지고 결국엔 위태롭게 됐지만은 어쨌거나 그런 민주적인 어떤 정치제도를 이제 제안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민공동회를 개최를 했죠. 그래서 막 100정도 올라와가지고 당시에 물론 신분제는 공식적으로는 표지됐지만 사람들 인식 속에서는 그게 쉽사리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아주 파격적인 이런 만민공동회 이런 것도 열었고 그 이후에는 관리들까지 동참하는 관민공동회로 이것이 확대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갑신정변 때 서재필이 느낀 바가 있었을 거예요.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 갖고 있는 여러 한계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족적을 남기게 됐습니다만은 고종황제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고종이 돌아와서 대한제국 세우고 하잖아요. 그런데 고종이 이것에 대해서 독립협회에 대해가지고 이제 왕권을 폐지하려고 한다. 이런 이제 오해를 하게 됐고요. 그것 때문에 보부상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한국협회를 시켜서 이 독립협회 해산 작업에 나서게 됐다라고 하는 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립협회가 제시했던 개혁방안 허니육조 기억을 꼭 하셔야 되겠죠. 허니육조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하여 황권을 공고히 할 것 이렇게 됐고요. 외국과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독립협회 활동과 관련된다라는 걸 반드시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시대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 시대의 흐름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하고 좀 연계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정은 탁지부에서 관할하고 예산과 결산을 공포할 것. 중대범죄는 공판하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측인간을 임명할 때는 정부의 그 뜻을 물어 중의에 따를 것. 별항의 규칙을 실천할 것. 이런 식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자주국가에 대한 열망들도 가지고 있었고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권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좀 이렇게 담아내고 있었던 운동이 그 활동이 바로 독립협회 활동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독립협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의미를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활동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렸었는데 독립문, 독립관, 독립공원 등을 건립했고요.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를 개최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허니육조 같은 경우는 관민공동회 개최에서 채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역사상 최초의 의회 설립 단계까지 갔던 의회식 중추원 신관제를 반포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전에도 만민공동회를 통해서도요. 러시아의 군사 재정고문 철수, 한너은행 폐쇄, 전령도에 대한 조차 요구 좌절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중 집회였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고종의 환국협회 등을 동원해서 강제 해산에 나섰다는 점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또 실패하고 말았다는 게 좀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으로 이제 와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독립협회 등에 고종의 환국 요구가 받아들여지는데 이 고종은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서 훤히 내려다 보이는 덕수궁으로 일단은 처소를 다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어떤 압박이나 이런 것의 중압감 이런 것들을 좀 여전히 러시아하고 좀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풀으려고 했던 측면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고종이 그래도 막판에 좀 힘을 냈던 게 바로 대한제국을 통한 개혁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은 복구적 개혁을 했다라는 비판을 물론 받기도 합니다만은 이 광무개혁을 통해 가지고 나름의 또 개혁 정책들을 실현해내려고 노력했다는 점도 우리가 또 높게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보시면 대한국 국제를 반포했는데요. 대한국은 세계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제국이다라고 했고요. 대한국의 정치는 만세 불변의 전제정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구식 개혁이었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이제는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황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 왕을 황제로 바꾸게 됐고 그러면서도 전제정치를 특히 강조했다는 점에서 복구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내용들도 그렇게 보시고요. 이때 이제 대한제국에서 추진했던 이 개혁이 바로 이제 광무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가보개혁, 을미개혁 그리고 광무개혁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들을 놓치지 않고 보셔야 되겠고요. 황실의 위험을 보이기 위한 황실재정개선을 위해 종래 탁지부, 그 다음에 농산공부에서 관할하다는 전국의 광산, 철도, 홍삼제조 그리고 백동화주조, 수리관계사업을 국내부의 내장원으로 이관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제 왕권의 전제화, 황제권의 황권의 전제화를 강력 추진하는 것이죠. 그 수입은 황제가 내탕금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보개혁의 내용이 훨씬 더 좀 진일보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그건 자주성이 상실된 형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은 그래도 고종이 자기 중심으로 뭔가를 다시 한번 도모해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세를 징수하고 그 다음에 상무사를 조직하여 영업세 징수를 맡겼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황제일 지경의 공장들도 이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근대적 공장도 설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적 토지 짓세 제도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양전사업을 해서 농토를 확보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계를 발급해서 근대적인 형태의 땅의 소유관계도 정비를 하려고 시도했다는 점 아주 중요하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광무개혁의 주요 내용들이었다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모습을 봐야 됩니다. 마지막 투원을 불살랐던 것이 바로 이제 대한제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와중에도 이미 어쩔 수 없이 이제 또다시 일본과 러시아의 대결 구도는 또 첨예하게 또 이제 맞서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조선을 둘러싸고 이제 군침을 흘리던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죠. 강대국들이 여러 개가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청나라는 이제 청일전쟁 과정에서 밀려나가게 됐고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진압 차원에서 청나라의 군대 파견을 요청했고 이것이 텐진조에게 의거해서 일본군대까지 같이 들어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와 일본군대가 부딪혔는데 그 부딪힘 속에서도 일본이 이제 승리를 거머쥐게 됐다는 거잖아요. 일본이 그 승리를 거머쥐면서 결국에는 이제 청나라는 밀려났습니다마는 다시 일본하고 관계가 좋지 못했던 이 왕실에서 러시아를 적극 이제 끌어들이게 됨으로써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다툼이 본격화가 되는 겁니다. 자 일본은요 주변국들의 동의를 많이 좀 끌어내게 됩니다. 저것도 굉장히 큰 힘입니다. 러시아를 경계하려고 했던 영국하고 이게 쿵짝이 딱 맞아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영국이 영국이 결국에는요 일본의 편에 서줍니다. 그래서 제1차 영일동맹이 있는데요. 영일간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이제 작업 들어왔던 것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 본토에서 미국 본토에서 자기네 세력을 이 캘리포니아 쪽으로 확장을 했고요. 캘리포니아 쪽으로 확장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태평양 지역 일대를 태평양 일대를 자기네 이제 근거지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 이렇게 장악해가면서 결국에 이제 도달하게 된 데가 필리핀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에 대해서는 일본이 이제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필리핀 쪽을 지배할 테니 일본이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밀약이 맺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밀약입니다. 가스라 테프트 사이의 밀약이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영일동맹도 맺어지게 되는데요. 영국은 인도 그리고 일본은 한국에서의 우위권을 인정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영국에게도 인정을 받게 됐고요. 포츠모스 조약은 이제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결국에는 패전하게 됐습니다. 1904년부터 1905년에 걸쳐서 러일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일본은 일단은 황무지 개강권부터 요구를 하면서 조선의 이제 주요 전략적 요충지들을 이제 점거하고 들어오고 뭐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러시아의 어떤 여러가지 내부의 복잡한 상황들과 그 다음에 또 러시아 땅덩어리가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쪽에 관심이 있었지만 여기에 전념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결국엔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났고 러시아가 일제의 한국에서의 독점적 우위권까지 인정함으로써 진짜 한국이라고 표현했지만 지금식으로 표현한 것이고 대한제국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당시에는 여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손을 뻗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완전 고립된 겁니다. 그러니까 맹수 앞에 놓여있는 불쌍한 토끼 한 마리 이런 정도랄까요? 아니 뭐 토끼라 그러면 또 우리나라 영토를 빗대서 또 나약하게 표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아무튼간에 그런 정도로 굉장히 어디 기댈 곳 없는 이런 처지가 됐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게 여기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의병운동이 또 벌어지는데 의병운동은요. 그게 이것도 세 가지 단계로 전개가 됩니다. 세 가지 단계로 전개가 되는데요. 이 항일의병운동, 을미의병과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을미의병 같은 경우에는요. 배경이 이제 을미사변과 단발령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항일의병운동이 세 차례 벌어지는데 한 번은 을미사변으로 인한 을미의병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요. 을사조약체결로 인한 을사의병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1905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일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한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을 해나가게 됐습니다. 주요 강대국들하고는 이미 입장 정리가 마무리가 됐죠. 일본 입장에서 조선을 지배하는 것에 큰 걸림돌은 없어지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관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을사늑약 강제로 체결됐다는 차원에서 늑약이라는 말도 쓰고요. 을사조약 이런 말도 쓰는데 을사늑약, 을사조약에 의해가지고 다시 한 번 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을사의병이 됩니다. 자 둘을 비교해 보면은요. 을미의병 때는 특히 을미사변도 을미사변이지만 을미개혁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단발령이 있었잖아요. 머리카락을 잘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생들이 주로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발령에 대한 저항의 성격도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간파천후에 단발령이 철회가 됐고 고종의 해산 권고 조측 발표로 인해서 을미의병은 해산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을사의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라의 국권이 완전 위태로워지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제 유생의 의병장 유생 출신 의병장 민종식 최익현 최익현 잘 아시죠? 최익현 같은 경우에는 또 시험에도 단독으로도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최익현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병장으로 활동하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스시마섬으로 유배에 보내셨는데 스시마섬에서 일본이 주는 곡식은 내가 먹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하고 곡기를 끊어서 스스로 목숨을 이제 버렸던 이런 이제 역사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익현 의병장 기억을 좀 잘하시고요. 그리고 이때는 나라가 이제 위태로워졌기 때문에 위아래 개념도 이제 무슨 어떤 신분제도 폐지된 신분제도에도 의식에 많이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그 신분제도를 막 우길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석이 활동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있다는 것은 당시 어떤 신분제적인 사고 구조 속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특별한 일이었다. 이렇게 이제 봐서 우리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익현 선생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평민 출신 의병장인 신돌석 장군에 대해서도 기억을 같이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미의병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요. 1907년에 가면은 헤이그 밀사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준, 이위종, 이상설 이 3명을 특사로 고종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참석시키려고 했는데요. 참석시켰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가서 일본의 어떤 부당한 행태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이것에 굉장히 크게 분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요. 정미칠조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하면서 군대도 해산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고종은 강제로 퇴위가 됐고 군대도 해산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미의병은 의병 전쟁의 형태를 띄게 되기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해상군인들이 참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전술적인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보다 더 체계적인 의병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겠죠. 그래서 결국에 13도 창의군 결성을 하고 이거 특히 시험에 또 잘 나옵니다. 아까 최익현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의병활동 자체가 시험에서는 아주 단골이지만은 또 서울진공작전이 아주 시험에서 자주 다뤄지고 있어요. 서울진공작전을 벌였는데요. 실패를 하게 됐다.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일의병운동 이렇게 3단계로 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이 와중에 제가 역사적 전개도 짬짬이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 번요. 우리 이제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됐었냐면은 강화도제약 체결 때부터 한번 볼까요? 강화도제약 체결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 등 서양세력하고도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위정척사운동과 그 다음에 이 개화운동이 부딪힌 사건이 이목울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가 부딪혔던 사건이 갑신정변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지나가고 암흑의 10년을 쭉 이렇게 지나면서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학농민운동의 진압을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조선정부가 청나라에 파병 요청을 하게 됐고 이것은 다시 일본 군대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됐죠. 일본의 침략적인 행에 맞서서 2차 농민운동 본기도 일어났지만 무참하게 이제 일본에 의해서 짓밟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청나라하고 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으면서 갑오개혁을 추진하고 그런데 갑오개혁 과정에 친러 정권이 수립되니까 을미사변도 일으키고 그리고 을미개혁을 단행했는데 특히 단발령에 대한 저항 같은 것들이 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상국 간섭 같은 걸로 인해서 일본이 좀 위축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종은 아간파천을 통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초소를 옮기게 됐고 이 와중에 다시 친러의 이 정권이 수립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해서 독립협회 등의 활동을 통해 자주적인 어떤 국가로의 개혁 이런 것들이 좀 요구가 있었고요. 고종은 환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을 수립하면서 황제권 강화라고 하는 광무개혁을 이제 실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이제 러일전쟁이 벌어지게 됐고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일본이 을사제약을 제결하고 우리 외교권을 박탈해갔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만국평화회의 특사파견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부실이 되어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군대도 해산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이제 의병활동도 활발하게 전개가 되어서 그것이 대표적으로 을미의병과 을사의병과 정미의병으로 이렇게 이어졌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자 이런 이제 여러 저항운동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저항운동들이 또 다양하게 또 전개가 되었는데요. 경제적으로도 이게 이제 화폐정리사업 같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이 차관을 파견해가지고 이제 우리 정치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됐는데요. 메가다에 의한 이제 화폐정리사업 같은 것들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이것이 또 이제 많은 또 불만과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자아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채보상운동도 전개가 됩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이제 빚을 주고 그 빚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유를 들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침략적 행위를 노골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맞서가지고 이 국채를 국민들의 힘으로 모아서 갚아주자. 갚아버리고 일본의 개입으로부터 벗어나자라고 하는 이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채보상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국채보상운동이고요. 경제적 자립운동으로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물산장려운동이 또 이제 전개가 되거든요. 같이 헷갈리지 말고 구분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일본의 이제 직접 지배가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이제 1910년입니다. 1910년에 한일합병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강제병합 이후에 이제 조선통감부가 이제 총독부로 바뀌게 됐고요. 그 사이에는 또 중요한 사건이 안중근 의사의 이토희로우미 저격사건이 있죠. 하얼빈에서 이토희로우미 저격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류순 감옥에서 결국에는 안중근 의사는 사형이 집행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이토희로우미를 이제 우리 민족의 원흉으로 이제 처단을 하는 아주 역사적 의미 깊은 사건이고 그 안중근 의사에 대한 얘기도 단독문제로 또 자주 출제가 되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게 1909년이고요. 1910년으로 가면은 이제 한일 병합이 일어나고 일본의 이제 지배가 본격화됐다. 그 이제 대표적인 그 내용으로 조선태형령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다음 강의 시간에 이제 잘라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제 지배의 암흑기로 한번 쑥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